네, 로인사이드 검찰총장 후보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일단 오늘 확정된 검찰총장 후보 4명, 이른바 무슨 무슨 통이라고 하죠? 전공별로 좀 분류를 해볼까요? 네, 표현하신 대로 전공을 기준으로 보면 우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소병철, 농협대 석좌 교수는 이른바 정책기획통, 대검 중수 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등을 거친 문무일 부산 고검장은 특수수사통, 대검 공안 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두루 거친 오세인 광주고검장은 공안통으로 분류됩니다. 조희진 검사장은 임명될 경우 최초의 여성검찰총장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씩 볼까요? 먼저 4명 가운데 유일한 전직 검찰 간부죠? 농협대 석좌 교수 소병철 교수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농협대 석좌 교수 소병철 교수는요. 전남 순천 출생으로 광주 제1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5기로 수료했습니다.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실장, 그리고 검사장, 법무연수원 원장, 법무연수원 석좌 교수를 지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검찰 내 정책기획통으로 꼽힙니다. 검찰 내 신망이 아주 두터운 인사로 알려져 있죠? 네, 소병철 교수는 법무연수원장을 지내고 검찰 옷을 벗은 뒤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요. 후학 양성에 전념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검찰 법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고 자기 관리와 일처리가 철저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 제안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제 거절했습니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보면 검찰 조직을 다독일 인사로는 적격처럼 보이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같은 전남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전직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네요. 현직은 고검장급 2명, 검사장급 1명 이렇게 되죠? 네, 문무일 부산 고검장을 먼저 보면요. 문 후보자도 광주 출생으로 광주 제1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수료했고요. 대검 중앙수사일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일부 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을 지냈고 현재는 부산 고검장입니다. 문 고검장은 성한종 리스트 수사 때 대검 특별수사팀장을 맡는 등 이른바 특별수사통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오세인 후보자는 경력을 보니까 공안 쪽 경력들이 많네요. 네, 오세인 광주 고검장은요. 광원 양양 출생으로 강릉고 서울대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18기고요. 대검 공안 이과장과 범죄정보 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안통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반부패부장 등을 두루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세인 고검장은 공안통으로 분류되면서도 기획, 범죄정보, 특수 등 다양한 분야를 모두 경험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일한 여성 후보 조희진 검사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조희진 후보자는 여성 최초로 검사장에 올라서 유리천장을 깬 인사인데요. 충남 예산 출생으로 사법연수원 19기로 수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장, 대전지검 천안 지청장, 제주지검장을 역임했고 현재 의정부 지검장입니다. 이번 4명 후보 중에 유일한 여성입니다. 조 후보는 여성 검사들의 롤모델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과장 등 여성 1호 기록을 줄줄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군요. 이 4명 가운데 1명이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아직 임명 전이어서 장관 직무대행인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문 대통령에게 제청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로 출국하는 만큼 그 전에 법무부의 제청과 대통령의 지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오늘 보니까 국민이 원하는 총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이 원하는 총장이 어떤 총장이 되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